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마금여자입니다 오늘은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조연주 작가님이고요 책 되게 이쁘죠?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조연주 작가님은 직장생활 13년차에 퇴사를 하고 그 이야기를 이 책으로 엮어내셨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직장생활 다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 행복금보다는 아 이놈 회사 언제 때려치나 또는 아 저 사람을 왜 저러고 사나 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책이 공감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차마 말 못했던 부분 그런 갈등 구조 두 번째는 여자들이 또 겪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23살 간호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제 나이를 하면 어쨌든 십몇 년을 했는데 간호사 집단에서는 여자끼리만 하는 거 괜찮은데 일반 회사로 나와서는 제가 하는 일은 의료 심사인데 팀에서 여자가 저 혼자라는 이유로 무슨 커피 타기라든지 아니면 청소를 할 때 여자가 더 깨끗하게 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윤주 작가님이 근무했던 그런 곳에서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특히 짬뽕은 먹고 있는데 사장님 친구가 와서 뭘 부품을 달라고 해서 같이 사러 돌아다녔던 것도 그렇고 혼자 이렇게 사무실이 물이 새서 바가지로 퍼냈던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는 진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잘 버티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라는 책은 그래서 뭐 직장때로 치라고?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책에서 마지막 직장에 있는 사장님의 아들이 낙하산 입사를 하면서 조윤주 작가가 퇴사를 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들은 정말 망나니 또는 금수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마마보이 느낌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금수저가 좋아 보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고생도 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바닥부터 올라가야지 뭐가 귀중하고 어떤 걸 배워야 하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지를 조금씩 터지게 가는데 너무 이렇게 온실 속에만 갇혀 있다 보니 세상에 나와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부모님의 의지 또는 부모님의 보살핌 보호 속에서 그게 마냥 좋은 것처럼 사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사장이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큰 상황을 아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장의 아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나갈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조윤주 작가님처럼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울어도 보고 쓴맛도 본 사람들이 사회를 이 세상을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밑거름을 아마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과정은 힘들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윤주 작가님이 여러 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발견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모든 직장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전문적인 이론과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흔한 직장인의 고군분투기로 직장인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많은 직장인들은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, 발전하는 리더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꼭 전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이게 어떤 장 이렇게 그 자리가 올라갈수록 또 내가 아래를 부하할 때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자리가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나왔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사질 내가 아래사람일 때는 어땠는지 어떤 윗사람을 바라는지 또는 어떤 조직에 이끌어 나가는 걸 원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발전하고 어느 자리에서 다 이렇게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면 내가 신입사원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고 그런 게 조직 문화를 조금 만들어 나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신입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책 보시면서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므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사회사항 하나 있어서 그런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겪거나 하고 일을 배우는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하시면서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으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 그런 거 다 일단 레비투부여 여러분 일단 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시면서 하나하나 저녁에 취미생활 하시고 자기계발 하시면서 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 직장을 통해서 뭔가를 또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일은 없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거 배워서 뭐해 이따의 직장에서 이런 거 이래서 뭐해라고 하지만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퇴근길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퇴근해서 이거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2018년 1월 시작하시면서 나의 직장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오래 잘 보내야 될지 사장님 얘기 좀 합시다 를 통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독서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목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